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짝사랑하는 여인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던 위대한 음악가 브람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브람스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시대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며 전통을 존중하면서 개인의 특징을 잘 살린 음악가입니다. 전 833년 북부 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 브람스 아버지 요한 브람스는 호른과 더블 베이스 연주자였습니다. 브람스는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우면서 음악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7살 때부터 오토 프리드리 코셀에게서 피아노를 배우고 시작합니다. 어린 브람스가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자 브람스 부모는 미국으로 건너가 천재 신동음악가로 돈을 벌려고 했으나 스승 코셀이 반대하여 결국 성사되지 못합니다. 코셀은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 에드와르트 마르크센에게 브람스안을 보내 가르침을 받게 했고 브람스는 마르크센에게서 작곡법과 음악론을 배우면서 음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합니다. 브람스는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으나 완벽주의였던 브람스는 젊은 시절에 작곡된 브람스의 여러 곡을 대부분 파기했습니다. 학창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중대하고 집안살림을 돕고자 술집, 식당을 전전하면서 피아노 연주를 했고 때로는 개인 레슨도 합니다. 틈틈이 합창단을 지휘하고 합창음악을 편곡합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훌륭한 합창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53년 20살에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을 만나게 됩니다. 하노버에서 만나서 요하임과 연주여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 바이마리에서 프란츠리스트를 만났고 요하임의 소개로 브람스는 슈만 부부를 1853년 듀셀드로프에서 만나게 됩니다. 슈만은 젊은 브람스의 재능에 감탄을 하였고 젊은 음악가 브람스를 전 유럽에 알리게 됩니다. 이듬해인 1854년 슈만은 정신 이상이 발작해 라인강에 투신한 일로 본근교에 소재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브람스는 작곡에 몰두하면서도 곤경에 처한 슈만 부부를 돕는 일에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살 연상 클라라 슈만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클라라 슈만은 비록 결혼한 부인이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면서 외모도 상당히 지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슈만은 1856년에 운명하시고 브람스는 과부가 된 클라라 슈만과 가족을 많이 돌봐주게 됩니다. 클라라 슈만이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었고 아이들도 브람스를 좋아하고 잘 따랐다 합니다. 하루는 브람스가 용기를 내어 클라라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나는 당신의 음악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의 남편은 죽은 슈만 뿐이라 답변했다 합니다. 클라라는 브람스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선을 확실히 그어 친구 이상으로 발전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1857년에 브람스는 독일 중북부 데트몰드 지역의 데트몰드 궁전에서 피아니스트로서 근무하면서 작곡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시기 1853년에 25살 아가테폰 지볼트라는 여성과 약혼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브람스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를 사랑하지만 구속받는 것이 싫다고 했다 합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클라라를 두고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 1859년에는 고향인 함부로크로 옮겨 합창단을 지휘했고 합창곡을 작곡하다가 1862년 9월 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1863년에 빈 징 아카데미 합창단의 지휘자로서 초빙된 브람스는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뛰어난 작품을 작곡하게 됩니다. 1865년 2월부터 어머니의 사망을 추도하는 작품에 착수해 1868년에 대작 독일 렉퀴엘을 완성하고 같은 해에 칸탄타 리날도를 작곡합니다. 1872년 가을부터 1875년까지는 빈 음악인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합창단과 가는 악단의 정규 연주회를 지휘합니다. 1876년에는 20여 년에 걸쳐 작곡한 교양곡 제1번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브람스는 자신의 여러 작품을 잇따라 발표하게 됩니다. 1877년에는 교양곡 제2번이 완성이 됩니다. 1878년에는 바이올린 협주곡과 바이올린 소나타를 발표했고 이디메인 1879년에는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에 감사의 표시로 작곡한 곡이 바로 대학축전 서공입니다. 1883년에는 교양곡 3번이, 1885년에는 교양곡 4번이 완성되었습니다. 말년에 지인들이 찾아와 선생님의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무엇이냐 물었다고 합니다. 브람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지막 거라 답변합니다. 교양곡 4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1890년에 이르러서는 브람스는 몸이 약해지고 체력의 한계로 약간의 클라리넥 곡을 작곡하였고 1896년, 오랫동안 친구이고 짝사랑했던 클라라 슈만이 운명하게 됩니다. 클라라 슈만이 죽은 후에 브람스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브람스는 클라라 슈만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체험이고 가장 위대한 자산이며 가장 고귀한 의미를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브람스는 클라라 슈만이 죽은 이듬에 1897년 가남이 매우 악화되어 결국 운명하시게 됩니다. 평생 잃을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오직 한 여인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그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평생 결혼도 안했던 브람스 오늘은 위대한 음악가 브람스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브람스 음악을 올릴 테니 클릭해서 감상해 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